국가대표 출신 전직 프로야구 선수가 마약 투약을 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.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0일 전 프로야구 선수 A씨를 마약 투약 혐의로 이미 동행해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. 해당 신고는 A씨와 함께 있던 한 여성이 했으며 마약 가니시약 검사에선 두 사람 모두 음성 판정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조사한 뒤 곧장 귀가 조치했다며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전했습니다.